알베르토하고 레오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전에 정확하고 정교한 검사를 했어요. 간단한 게 아니라. 한번 마셔볼까? 꽤 어려운데, 이거? 우와, 너무 쉽게 하는데? 손술 다 했어. 우와, 레오 진짜 빨리 한다. 우와, 맞았어, 맞았어. 권돌이. 권돌이거든. 잘했어, 잘했어. 레오가요. 1등부터 100등까지 동일 연령대 아이들을 줄을 세웠을 때. 0.3등 안에 들어가요. 0.3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99.7%입니다. 천재네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일단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에서 130에서 139 사이를 최우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레오가 130을 훌쩍 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언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각적, 공간적으로 분석해내는 것.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파악하는 능력들. 정서적인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 잘 기억하는 것, 집중하고 잘 듣고 이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모든 영역이 매우 골고루 매우 우수하게 잘 발달돼 있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다. 지능만 좋은 게 아니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편안한 아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아이에 속해요. 그래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도전적이고. 자기의 장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나 하면 안 되는 한계를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섯 살인데. 네, 그런 능력들이 매우 좋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애착이 안정적이고 부모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발달된 아이라 사실은 아이들은 타고난 것과 키워지는 것의 합입니다. 타고난 면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 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게 매우 궁금한 거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친구지만 좀 배 아프네요. 부럽다.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정말 극 칭찬을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감사를 났어요. 솔직히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개그죠. 우리의 아이가 잘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나. 사실 많은 기대했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 주시니까 당연히 좋고. 우리 같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도대체 이 아빠가 아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